8단 길이 되지 않으면 쉽게 승부가 하지 않는데 지금 여태까지 3점 길은 아주 득점들이 2몇대를 놓여줬습니다 역시 초정원 선수 광주권 주인하이고 진현진 선수는 아낙폭성 감독을 맡고 있죠 두 선수 모두 국가대출을 여지마는 아주 훌륭한 경기력을 전기 2개가 올라갔습니다 네 진현진 선수가 머리치기를 성공시켰습니다 빠르게 났어요 아까 툴경머리치는 조금 강도가 낮췄는데 기위가 더 왔기 때문에 한창으로 인정을 받았고 최정원 선수는 아주 날카롭게 손목치기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최정원 선수가 들어오는 찰나에 최정원 선수가 딱 빠져서 약간 빗나가지만 아주 좋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허리치기를 시도하여 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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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 좋게 필라고 할 수 있는 손목치고 최정원 선수는 잘 피했습니다 흐아! 지금도 허리 튕그를 시도했는데 김현준은 김현준 선수 위를 잘 피해보겠습니다. 뒤로 범을 줄게요. 내가 범을 먼저 해야죠. 지금 철저히 하는 선수가 1대 0으로 뒤로 갔습니다. 흐어어어어어어어어! 칼툴레스 션이 닿아있으면 아무리 좋은 실패! 다시 머리 이렇게 못 올랐어요. 수! 동놈에 이어서 머리띠기 머리띠기